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줄넘기 초급 5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린 스윙 8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8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8번 기본 스윙 4번plet기 느린 스윙 계속 입니다. victory known beforehand 느린 스윙 8번 기본 스윙 2번 기본 뛰기 기본쓰닝,기본뜨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본쓰닝,기본뜨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 수고하셨습니다.